아 그리고 아까 진짜 내가 하다 말았던 얘기 나를 되게 기억해주는 BJ들이 많았잖아요 아까 그 아까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던 그 패드웨바님도 그렇고 그 이제 뭐냐 현우방송 봐가지고 날 기억해주는 그 라윤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동님도 나 기억해줬고 서코치님도 기억해줬고 약간 그래도 네임도 있는 BJ분들이 나를 기억을 해준다는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나도 그래도 어느정도 이정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잡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나를 그 다른 BJ분들이 또 어떻게 또 기억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같이 뭔가를 할 컨텐츠가 있었고 사실 나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되게 그 그래 이거 컵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나님한테 되게 고마운게 이런거에요 좀 내가 좀 방송 방향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좀 도와준 분이고 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고마운데 그 그 하여간 이제는 나도 이제 방송을 몇 년 하고 그렇다보니까 나도 이제 좀 이제 그 다른 그런 BJ분들을 좀 어느정도 기억을 좀 해줘야되지 않을까 어 어 여제님도 날 그런 공식적인 그 그 그 근데 약간 그 굉장히 좀 조금 그렇다보니까 이제 다들 집에 빨리 가요 그 BJ들의 특징이 그거야 그 공식방송 끝나고 뭔가 그런 마련된 뒤풀이가 따로 없고 그러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만 뒤풀이를 하러 가거나 어 어서와요 음 그리고 그 집에 빨리 가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다들 자기 집에 가서 방송 켜니까 그것 때문에 솔직히 이제 남는건 사진인데 이제 같이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당연히 일단은 우승했던 패드 그 패드에바님하고는 사진 찍었구요 그 그 여기 여기 패드에바님하고는 사진 찍었는데 어우 이거 조명이 살짝 흔들었네 그리고 그 여기 위동 위동님 위동님 머리색 바꾸셨더라 한국시리즈 할때쯤에 음 그리고 여기 요 MC받던 석고치님 참고로 요 아 위동님은 두산베어스 편파세요 그리고 이 석고치님 그 롯데자이언츠 편파하고 이 석고치님은 전에 그 아마 야구를 하셨어요 아마 야구를 하셨던 분이요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야구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코치활동하는 분이시고 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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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방맹이 님이 있거든요 이분은 삼성라이언츠 방송하는 분 근데 이제 아쉬웠던거는요 그 강은비님도 스포츠 BJ잖아요 그 맨시티 편파중개하시잖아 은비님이 이제 급하게 집에 가신거야 그 바로 집에 갔다고 그 내일 밤 맨시티 경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 조절한다고 바로 그 일찍 가시더라 조금 그래서 사진 못 남겨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그 스포츠 BJ 중에 그 김영현 기자님 나도 이제 나도 이제 기자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겄잖아요 나도 지금도 기자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현님이 영현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이제 그 그 뭐냐 오프라인으로 출퇴근했던 그 언론사 기자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솔직히 몰라 그 어느 분야 기자까지 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는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기자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나도 솔직히 음 음 개인적으로 그런 컨텐츠 궁금했던거지 그렇고 그분 하나의 글쓰 준비하시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도 사진 못 남겨서 솔직히 좀 아쉬워요 어 그 그 김영현 기자님하고도 사진 못 남겨서 아쉬웠고 그리고 일단 나는 그 그래서 이번에 그 1,2,3등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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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J분들한테는 나 다 댓글 남겼어요 그 독도그걸듬에 거기 방송국 차가서 나 1,2,3등한텐 다 댓글 남겼어요 나 공평하게 그 어느 어느 여캔분한테만 뭐 특별히 댓글 남기고 난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되게 다른 BJ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되게 좀 공정 좀 되게 좀 선을 좀 비슷하게 좀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좀 공정한 좀 BJ들하고 사이 되게 둥글둥글하게 좋으면 좋잖아 음 BJ분들하고 그 둥글둥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지 음 그래서 좀 뭐 서로 알고 지내는 건 BJ들 많으면 좋은거 나중에 또 합동 컨텐츠 와 공식방송 이런데서 또 만나 만나고 그러면 또 인사도 하고 뭐 그런거잖아요 음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거지 뭐 뭐 BJ들끼리 그럼 또 알고 알고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은거죠 음 그 새살맨님도 그 고인무게임데전 이런거 내가 가끔 나가면 그럴 때 가끔 뵙는 분이고 음 사실 나는 이런 그 공식적인 뭐 이런 대회에 이런거를 좀 내가 그래도 할만한 종목이 있으면 내가 신청을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좀 계속 내 존재를 어필을 해야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BJ들도 서로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좋은거잖아요 그래서 하는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꾸준히 그런 공식방송 공식대회 뭐 이런거 계속 노리는거예요 계속 노리는거고 음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BJ고등백 또 나갈거예요 또 신청할거예요 또 신청할거고 진짜 내가 될 때까지 하는 그 끈기를 내가 보여주고야만 알겠어 음 끈기를 보여주고야만 알거고요 끈기 보여줄거고 그 그 정말 끈기를 내가 끈기 보여줄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주까지 모집인 장기대회를 또 모집해 그 신청해놨어요 BJ 장기리그 있더만 음 뭐냐 BJ 장기리그 음 음 여기 BJ 장기리그 참가자 모집 이거 있더라고 음 아이스콜라님 안녕하세요 이 장기리그 있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장기리그 또 모집해 그 신청해놨어요 그 기본 룰 아이템전 룰 그 해가지고 뭐냐 장기리그도 도전할거에요 저는 왜냐면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는 뭐냐 나 나 군대 시절에 장기 많이 뒀어 음 그래서 장기도 많이 뒀고 나는 그런 이번에 나 그 역사 컨텐츠 하니까 그 장기도 약간 역사적으로 뭔가 그 역을 소지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뭐냐 생각 생각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어 정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청한거에요 음 하 그러하구요 하 그래서 나는 계속 뭔가 계속 꾸준히 할거에요 뭔가 꾸준히 할거고 이 뭐냐 이 아프리카 TV에서 계속 그런 그 존재감을 계속 남겨놓도록 할 할 예정이에요 음 정가 나는 진짜 뭔가 그 꾸준히 할거야 음 뭐 이렇게 방송 4년 했는데 뭘도 못하겠어 뭐 뭐 대때까지 하는거지 뭐 뭐 안그래요 음 대때까지 하는거지 뭐 이게 뭐냐 지금 정말 그 메이저 BJ들 이런 분들 나보 나 내가 방송한 만큼은 한 두배정도 한 BJ들 많아요 음 그런 BJ들만큼은 그래도 꾸준히 해야지 그런게 중요한거 같아요 저녁 둘 둘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